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짐승은 영어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짐승보다 조금 더 뉘앙스가 강한 것이 금수보다 못하는 인간 금수죠. 김용민씨가 탄핵 좌표 찍기로 검찰을 때리는 민주당 야당 이번에는 한동훈에게 금수라고 표현하다. 김용민씨입니다. 김용민씨고 박주민씨 다 가짜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홍익표씨 다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억울해하면 그냥 제가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신이 어떻게 부정성을 했는지 다 가르쳐줄 수가 있는 거죠. 김용민씨가 경기도 남양주에 출마인 남양주 병일 겁니다.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입니다. 그렇죠.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 글도 참 난하게 썼네요. 이원숙 검찰총당 탄핵을 논의했다가 거두드리는 등 소동을 벌렸다. 아마 김용민씨가 검찰 독재 정치 탄핵 대책위원회 검사 tf 모아입니다. 어떻게 가짜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경기도 58개 여러분들 58개보다 더 많을 겁니다. 63개네요. 63개 여러분들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여러분들 그래프입니다. 이 좌우대칭의 차익값의 최소치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5% 최대치는 마이너스 18% 더블당은 플러스 5% 최대치는 플러스 19% 조작을 해서 이런 넘겨졌기 때문에 좌우대칭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이 사람들이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를 훔쳐가지고 12.5%를 더해주는 이런 조작방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전 이런 방법이 너무나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신종선관위 주도 사전투표의 새 기법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 기법이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뻥튀기를 해가지고 투표율을 발표하고 그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 격차만큼을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죠. 구체적으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를 조작했고 거기서 확보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는 37,453표를 확보해가지고 37,452표를 더블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의 거소투표와 강서구 내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더해주고 한 표만 개수조정을 위해가지고 잘못 투입된 투표지에 여러분들 넣는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된 거죠. 이거 보시게 되면 4.15 총선에 여러분들 제이아 케이님이 작성한 이 그래프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하나만 보시죠. 이 서울만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만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의 득표율은 더블당이 48% 미래통합당이 47%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은 61% 대 35%인 거죠. 더블당에게 한 어마어마하게 조작 12.5% 정도 조작을 해 준 거죠. 12.5%만 줄이고 그 유명한 61 대 35가 나오는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면 김용빈 씨는 어떻게 당선됐는가. 이게 총론이면 김용빈 더블당 여러분들 의원은 지금 검찰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은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김용빈의 차이집 그래프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주광덕 후보한테서 최소 마이너스 8에서 18% 최대 김용빈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8%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최소 사전투표 투표 투표자 수의 16%에서 최대 36% 정도 이런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9개 동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그래프 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가지고 김용빈 씨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거 한 번 보시게 되면 김용빈 씨는 대개 한 조작값 기준으로 한 30에 35% 정도 조작을 했을 것 같아요. 한 30% 정도 조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30%라는 이야기는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김용빈한테 더해준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김용빈 남양주 병에 대한 것은 조사를 안 해봤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가 호인사건 때문에 무리를 잃겼던 김남국 씨 경우와 꼭 같습니다. 김남국 씨도 조작값 30%였거든요. 경기도의 평균이 거의 30%였고 서울이 염 한 35%였고 그렇습니다. 4.15 총선에 여기 보시다시피 박순자 후보한테 3500표를 훔쳐가지고 김남국한테 3500표를 더해준 거죠.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모든 투표소에서 다 김용빈이 사전투표에서 이겼을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모든 투표에 사전투표에 다 더블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한 겁니다. 본인들은 이런 것이 다 밝혀져가지고 유튜브를 타고 전국 방방복국으로 갈 수 있으려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들을 돼지개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 대해서 모른 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야 전문관계 다 레이더망에 걸린 거지 않습니까?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15 총선이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는지를 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아마 서울은 한 1480대 제로인가 그렇게 할 겁니다. 기억이 정확하다면 서울에 한 148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었으면 모든 투표소에서 그렇게 모든 투표에서 더블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 0.5니까 2분의 1의 1480성 그런 확률로 서울에서 일어난 거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김용빈 남양주 병원 남양주 갑 남양주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정선거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 있는 더블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은 광주광역시의 몇 명 호남의 몇 명 전북의 몇 명 뿐이고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작한 가짜들이 다 그렇게 그냥 폼을 잡고 건배지를 닦고 폼을 잡고 하니까 참담하기보다도 우섭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짐승은 누구냐 짐승은 한동훈이가 아니고 짐승은 선거부정한 자들이나 선거부정을 한 그런 세력들이죠. 그 선거부정을 한 자에게는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 부역한 자 환력한 자 그 은폐를 위해서 노력한 자 은폐는 안 하지만 시침이 떼는 자 다 포함 안 하는 거죠. 그게 짐승인 겁니다. 금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 있는 거의 절요의 기회를 거의 코앞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수개표를 저는 요식행위로 그냥 눈속임으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조치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절대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선관위가 수개표한다 해서 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집단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 부정선거를 해왔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순간 여러분 다 발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인터넷 접근 불가능 무슨 뭐 이런 배춘잎 사전투표는 정상 빳빳한 것 정상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거짓말인데가 남조선 선관위입니다. 그런데 그 남조선 선관위가 갑자기 수개표를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죠. 그러나 국힘당의 바보 청취들은 또 당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순진해 가지고 속임을 당하게 되면 그게 바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덟 번 천치 바보 윤석열 대통령 밑에 세 번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나무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윤합바지 윤합바지라고 선거 부정 세력들이 보지 않냐 당신이 첫 번째 여러분들 공직선거인 6월 1일 지방선거는 그래서 좀 조심을 했는데 4월 5일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하는 거 봐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작하는 거 봐라 당신은 그 사람들은 그냥 합바지다 합바지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